이미주 너 대만 놀러가서 사진을 무지하게 찍었는데 아니 요즘에 이상해 그거를 내가 좋아요 못 눌렀어 아니 근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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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주 거를 내가 좋아요를 누르고 싶은데 너보다 벗고 있었으니까 미주야 옷 좀 입어라 기사도 나고 옷을 사주고 싶어 나는 뷰키니 못 입어요? 그리고 어떤 분이 여기 계신데 뒤에 빌딩 휘어져 있다고 어디가? 어플 써! 어플 써! 어플 써! 어플 써! 아휴 이거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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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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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안 나 내가 안 했어 내가 안 했어 내가 안 했어 야 저 빌딩 무너지겠다 이제 저만 저 정도면 부실공사 뉴스 났어야 돼 저거 뭐야 빌딩 휘고 이거 한 땀 한 땀 자기가 다 한 거야 나 아니야 내가 아니 아니 거짓말 안 한다 이거 내가 내가 보인 거야 아니야 이거 입도 이상하구만 지금 내가 입을 넣으니까 같이 빌딩이 들어갔네 아니 입이 아니 입이 왜 이렇게 들어가 있어 아휴 아 내려와서 타고 내려와서 내 입이 아니잖아 지금 내가 얘기할게 다 밑에 웃기고 있네 아니 난 비키니 쩔어 나 비키니 쩔어 아니 난 비키니 쩔어 타라고 이런 거는 괜찮아 이런 거 나한테 근데 이게 12만 나왔잖아 지금 그치 저 뭐 지 얼굴도 아니잖아 저 뭐 지 얼굴도 아니잖아 저 뭐 지 얼굴도 아니잖아 왜 이래 너의 얼굴랑 눈 하나로 해 뭐야 왜 얼굴이 아니야 너의 얼굴랑 눈 하나로 해 왜 지 얼굴도 아닌데 저 뭐하는 거야 너의 일레가 눈 하나로 된다고 엊스트 이거 엊스트는 거야 미니언 중에 나온 괴물 아니야 고 고 고 로댈트가 뭐야 야! 만들지 몰라 이거! 아니 이거 뭐.. 이거 뭐야? 뭐지? 어휴 꼴보기 싫어. 하트 못 눌렀어. 나 이건 진짜 꺼보기 싫어. 아 이제 뭐하는 거야. 이거 꺼져요. 이거 빨리 꺼져요. 그리고 이거 최악이다. 뭐 스스로 김태리 씨를 닮았다고 그랬다고? 스스로 김태리 씨를 닮았다고 그랬다고? 에이! 이거! 야 널 모아. 뭐야 진짜? 악기가 좋아. 빨리 가! 꺼! 꺼! 진짜 악기가 쉬웠네. 아 너무 화나는데? 막 담박 돌가? 야 김태리 얼마나 좋아하는데. 사과해. 사과해 지금. 친구가 얘기해줄 거야? 죄송합니다. 왜 그러고. 너 여기서 얘기해봐. 친구가 존태리겠지 존태리. 이건 저의 헤어. 내가 닮았다는 거 아니야. 헤어가 닮았다. 헤어가 이렇게 내려온 걸 닮았다. 헤어라고 사야지 그러면. 김태리 님 죄송합니다. 스스로 닮았다는 게 아니라 헤어 스타일이 닮았다. 아...